이런 폭염 속에서 에어컨 계속 틀어넣다 보니까 관련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.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했는가 하면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이 든 운전자 차량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. 이태광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아파트 창 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. 오늘 오전 8시 15분쯤 부산 수영구의 15층짜리 아파트 6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.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는데 가재도구 등을 태우며 소방 추사한 약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. 새벽 2시 10분쯤에는 제주 서귀포시 한 식당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. 차량 안에는 40대 운전자가 있었는데 엔진 쪽에서 불이 난 걸 보고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. 소방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에어컨을 켜둔 채 차에서 잠들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승용차 하부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주차장에는 희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. 어제 아침 7시 40분쯤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주민 15명이 대피했고 이 중 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소방은 불이 난 차량은 디젤 차량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오후 2시쯤에는 경기 부천시 오전구 한 공사 현장에서 천공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. 지진 난 것처럼 아파트 전체가 진동을 해서 크레인 바로 옆에 주택가가 있어서 만약에 그쪽으로 넘어졌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. 이 사고로 50대 크레인 기사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SBS 이태권입니다. n n n n n n n d